KF-21 사업 시제 6호기까지 모두 첫 비행에 성공했는데요.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. 개발비의 20%를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와 기술을 주고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.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근데 왜 돈을 못 주겠다는 겁니까? 보통 줘야 될 돈을 안 줄 때 어떤 핑계를 대는지 아시나요? 돈이 없다. 정답입니다. 자국 경제가 어렵다.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.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난색을 보였죠. 안 그래도 이러다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. 결국 애초 합의한 금액에서 3분의 1만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제안까지 나온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기술 이전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자듯이 딱 잘라서 3분의 1만 주는 게 가능하냐 이겁니다.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. 기술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한다는 게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. 비슷한 맥락으로 앞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기름인 파묘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. 시기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원자재 특성상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란 지적입니다. 그럼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는 뭘까요? 최근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-21 기밀 자료를 USB에 담았다가 유출하다가 적발된 사건 기억하시죠? 그 뉴스 전해드렸잖아요. 네 그렇습니다. 기술 이전을 덜 받게 되고 한 게 이미 충분한 기밀 자료를 빼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도 앞으로 KF-21 해외 수출 확대를 고려해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. KF-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있어 외교적인 사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절충 합의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. 사업 주무부처는 방위사업청일 거 아닙니까? 그럼 방위사업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? 네 제가 오늘 통화를 좀 해봤는데 방사청은 일단 그동안 분담금 납부와 기밀 유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일관을 해왔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실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왜요? 그거 저희 아닌 것 같은데? 저희 따로 얘기를 했다는 직원이 없는 것 같은데? 제가 확인해준 거 아니에요. 주무부처라면서요. 그런데 꼭 남의 집 얘기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죠?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웅 기자와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